저는 몰래 좀 해주시고 은재하고 선생님 오늘 밤에 갈게 자 25번 도표 갑시다 주제 포인트 도표인데요 아래 제목부터 조금만 써있는 거 보세요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치들 그래서 2014년과 2016년의 영국입니다 도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표요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2014, 2016년 UPA 옆에 표 보세요 인터넷 유저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유저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느냐 랩탑 태블렛 아이패드 같은거 데스크탑도 하느냐 2014년에는 랩탑이 짱먹었어요 노트북이요 2016년 일자는 역시 스마트폰이네요 그쵸? 그렇게 되겠군요 아래에 어휘 써있는거 보이죠? 맨 아래에 보시면 어휘 써있어요 아래면 아래 보시면 Proportion 단어로 나와있지 비율이라는 단어 표정입니다 바로죠 Proportion 비율을 바라두시고 Access는 접속하다 접속 접근 바스입니다 여기서 접속하다 자 처음에 질문 한번 가봅시다 The above graph 위에 있는 graph는 Shows 보여줍니다 What 왓 박스 쳐 놓으시고 What 왓은 above 문제 조심하라 그래서 자 궁금해서 말씀드리면 above graph가 중요하잖아요 Shows가 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Shows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요 목적어 자리에 왓이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왓은 어떤 장치라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의문 효능서를 써여가지고 어떤 장치들 British people 영국 사람들이 어떤 장치들을 컨셀드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의주동을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왓 디바이스까지 끊으실게요 그 다음에 British people 끊으실게요 됐나요? 그래서 컨셀드 여기 있는지 의주동입니다 알았죠 의주동으로 보시면 되구요 뭐를 여겨요?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하게 여겨 있는지 됐나요? 여기 보시면 왓씨언 디바이스스 다음에 British people 주어 컨셀드 동사인데 동사다시인데 동사다시에서 컨셀드 오염식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목적은 없어요 The most important 목적의 왓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라 문장에 가서 왓 쓰셔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왓 박스 꼭 쳐놓으시고요 됐나요? 왠 앞에서 딱 끊으세요 왠 뭐할때요? 커넥팅 이렇게 되어있죠 왠 다음에 주어동사 써줘야 되는지 주어동사 없어요 뭐가 빠지는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ING가 중요해요 되니? 그래서 커넥팅이 ING 꼭 체크하세요 연결할때 인터넷에 인터넷에 연결할때 접속할때요 2014년과 2016년에 왓 조심하셔야 되고 어승 배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왠 다음에 아니였죠 됐나요? 업버 쪽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첫 수령으로 내기에는 어렵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1번 봅시다 More than은 뭐건 이상입니다 Over than은 이상입니다 Over than은 분수입니다 3분의 2개입니다 됐나요? 분수 표현하는거 지난 중앙사태도 얘기했었는데 영어권에서는 분모부터 우리나라에서 먼저 읽잖아요 근데 영어는 분자부터 먼저 읽고요 분자는 기수로 읽고 기수 1, 2, 3, 4 분모는 서수로 읽습니다 First, Second, Third 그 다음에 분자가 E 이상일 때는 분모에다가 S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서 어는 원액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이상 Of UK 인터넷 유젤스 영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컨셀드를 여겼습니다 컨셀드를 동시에 체크하시고 스마트 펄스는 목적을 체크하시고요 2D 이하를 목적의 보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셀드 모형식이요 컨셀드 다음에 목적의 보호 다음에 통전 썼습니다 목적의 보호자에 통전 썼어요 영국사람들의 3분의 1 이상이 스마트폰을 모으여 To be their most important device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 간주합니다 그랬더니 For 뭐에 대한 액세스? 접속에 대한 인터넷 접속에 대한 2016년 2016 하얀색 표 보세요 어때요? 36으로 제일 높잖아요 그죠? 일본전 났네요 됐어요 컨셀드 목적의 투표정사의 오용시간을 알아주시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영국 유저들 없으니까 데어 써야됩니다 그들입니다 그 다음 최상급 앞에는 더를 써주는게 원칙인데요 이렇게 데어 같은 수립격이 있을 때는 더 생략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most 앞에 더 없습니다 그래서 their most important device for accessing the internet 2016 In the same year 똑같은 해 2010년이라는거죠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overtook 입니다 overtook 추월하였습니다 랩탑 2016년에 스마트폰이 추월했다 어디를요? 랩탑을 추월했습니다 노트북을 추월했네요 36, 29니까요 됐나요? As the word import device for internet access 인터넷 접속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치로 랩탑 노트북을 overtook overtake 그냥 overtake 단어로 체크하시고 추월했다 넘어섰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랩탑을 이겼다 2014년에는 랩탑이 이기고 있었잖아요 그죠? 추월했다는 얘기가 맞구요 다음요 3번 갑시다 2014년에 2014년 빅금쳐져있는거에요 UK 인터넷 유저스 영국 인터넷 사용자들의 World The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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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st는 미래의 최상급인지 알죠? 그죠? 가장 적게입니다 알았지? Likely to 동사원형은 Be Likely to 는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Select 선택하는 경향 A Tablet Tablet을 As the word They are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뒤에는 다 계속 똑같아 인터넷 접속을 위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장치로 태블렛을 선택하는 경향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렇게 써드립니다 됐나요? 2014년 한번 가볼까요? 제일 가장 적은게 2014년 빅세용이라 가장 적은게 뭐요? 태블렛이었네요 그죠? 15사네요 3번 정도 맞네요 됐나요? 조심해야될게 World Likely to 는 뭐 말할 가능성이 높다 있으신데 앞에 The List 박스 쳐보시고요 The List In contrast 연결하고 박스 쳐보실 이와는 대조적으로 They were They는 인터넷 사용자들을 영국 사용자들에게 하는거지 영국 사용자들의 were 또 똑같은 표현이 나오세요 The List Likely to 가장 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Consider Desktop As the word Their most important device 가장 중요한 장치 사실은 2012년에 2016년 보니까 제일 낮은 데스크가 맞네요 그죠? 12이잖아요 그래서 12이니까 가장 적죠 되니 The List Likely to 꼭 보시고 Be Likely to 동사원형입니다 The List The List 다음 5번이 다르게 돼요 1, 2, 3, 4번이 다 맞습니다 The Proportion 비율입니다 Of UK 인터넷 영국 인터넷의 비율 유저 사용자들의 비율 통책하시고 지켜보면서 Selected 선택한 As the more as The most important device for internet access 여기까지요 동사 진짜 동사 Increased 증가하였는데 감소하였다고 바꾸셔야 된다고요? 알았죠? Decreased로 바꾸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줄었습니다. 감소하였습니다. By half. 절반만큼이에요. From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1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절반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데스크탑. 데스크탑 한번 보세요. 20하고 10이죠. 그렇죠. 절반만큼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한 게 맞죠. 그렇죠. 그냥 절반 정도. 그리고 옆에 답 쓰여있지만 2014년대 데스크탑을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를 보내는 20%이고 2016년대는 12%이므로 불일치한다. 됐나요? 그래서 절반만큼 감소하였다. 이것은 감소입니다. 미국 문제는 한 번네요. 서술형은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문법하고 해석 좀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한번 열어보세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죠. 요즘 누가 데스크탑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 가져왔습니다. nam衊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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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기본적인 주어와 동사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주어와 있는데 동사가 없는 문장이 있어서 그게 바로 답이었습니다. 자, 29번 한번 봅시다. 주제 제목, 서술형 대비해서 꼭 위에 뽑아둔 것들을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The influence of fierce, stronger. 피어스, 또래의 영향, 친구의 영향이 더 강하다. That 뭐보다도 That Appearance, 부모의 그것보다. 대시반된 말은 The influence. 항상 비교하는 문장이 나올 때는 비교하는 대상을 일치시켜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건데요? 또래의 영향과 부모의 영향을 비교하는 글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대시반된 말은 The influence군요. 시험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대자리에 대슬랩, 있을래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지?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어? 뒤에 이렇게 전면과 붙게 되는 수식한 워프가 나올 때는요. In, 못 씁니다. 알았죠? 법법상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는 대상을 일치시켜줄 때는 무조건 뭐 아니면 뭐다? That 아니면 복수일 때는 Those 쓰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두 개 중에 하나 써줄게요. 됐나요? 단수일 때는 That, 복수일 때는 Those 쓰셔야 됩니다. 반난말이 The influence은 단수일 때는 That 쓰셔야 됩니다. 흔히 만약에 영향들이라고 나왔었으면, Influence This라고 나왔었으면, 동무척 쓰셔야 돼요. 됐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을 일치시켜줍니다. 친구의 영향이 강력하다는 거지. 그렇지? 니네 나이 때는 친구의 영향이 제일 강력합니다. 부모 필요 없습니다. 니네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그거 뭐 귓도 오르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거 니네들도 그랬고, 니네 자식들도 그렇고, 나도 그랬고, 내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알았죠? 또래의 영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 내용이 있었네요. 한번 봅시다. 정답. 1. 2. 2. 3. 3. 5. 5. 5. 3. 11. 10. 12. 인플루언스, 우리들에 대해서 인플루언스는 뒤에 절쳤을 때 항상 온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온 꼭 체크하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인플루언스 온이요? 우리 포커스도 항상 온이 따라다니잖아요. 똑같아요. 알았죠? 어디 어디? 임팩트도 온이 붙고요. 했나요? 그래서 항상 온이 붙는다는 거 조심하시면 돼요. 인플루언스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요. 여기서 가보십니다. 주제죠. 그죠? 연결을 벗독 체크하시고 이분을 비옥고 강조지. 그죠? 훨씬 일한다고지. Even, watching, far, still, a lot, barely는 무조건 안 된다. Even, stronger. 하지만 훨씬 더 강한 것. Especially, 특히, when we are young. 우리가 어릴 때. 컴바, 컴바는 무조건 가로를 끄세요. 훨씬 더 강한 것. 보어스였고요. Our friends인데, 이 분장이 중요하게 되는 건 뭐냐면, 위에도 동문석을 해놨는데, 뭐요? 아가 동사고요. Our friends가 주어입니다. 얘는 보어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어를 앞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치시켰어요. 됐나요? 그래서 어순 배열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장입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보어요. 좋아한다. 알았지? Even stronger를 주어로 보시면 안됩니다. 얘들아,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어. 알았어요? Strong이 형용사로 강한 이라는 뜻이고, 이 아리부터 가지고 더 강한 이라는 뜻인데, 더 강한도 형사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보고, 얘가 동사, 얘가 주어입니다. 됐냐? Our friends가 주어 와서, 욕설 와서, 맞서 줘야 되고. 됐나요? 됐나요? 자, 심지어 우리가 특히 뭐 할 때요? 어릴 때, 특히 우리가 어릴 때 훨씬 더 강합니다. 뭐가?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훨씬 더 강한 이라는 뜻입니다. 됐냐? 문장 주제분이야. 알았어요. 꼭 체크하시고, 도치까지 들어갔으니까 더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꼭 알아보시고, 여기 보세요. 이 문장이 주어오는 Our friends이고, 동사는 아고, 보호, 이브 스트롱으로, 형용사, 보호를 문장 앞으로 보내 주어와 동사가 도치 된 겁니다. 도치, 고체크. 대님, 도치는 선생님들 좋아라 하십니다. 그 다음은 뭐 합시다. We are fine. 우리는 종종입니다. 종종이, 동사. 알았지? 빈 동사의 위치, 비동사, 조동사 뒤, 일만동사. 알았죠? 취소서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as는 뭐뭐로서의 뜻이고요. away. 방식으로서. of expanding. 확장하다. extend. our sense of identity. 중요한 단어의 정체성이란 나랑 포함하십니다. 됐냐? 여기 잠깐 보세요. 정규 수업 할 때는 선생님이 시간이 많으니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래도 우리 여보 모의고사 지금 몇 개 안되고, 뒤에 소설 나오니까. 소설을 그냥 쪽자 읽어보면 되니까. 자, 단어 잠깐 정리해드리면, 우리 동사는 i-denta for it. 확인하다, 증명하다, 목격하다, 뜻 되게 많아요. 알았죠? 그런데 얘는 명사도 두 개고, 형용사도 두 개입니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았지? 명사로 여기 나와있는 identity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 여기 나와있는 identity라는 뜻이 있고요. 다음, identification이 있습니다. 명사로는 identical이 있고요. 명사입니다. 남은 또 하나가 Identity property있습니다. Identity는 여기 나와있는 것 처럼 정체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Identification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 봤을 거에요. 학생증이란 뜻이에요. 신원증명. 신원확인. 에라지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카드 할 때 이 단어의 약자입니다. 아이덴티컬은 아이덴티컬 트윈스라고 단어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건 the same의 뜻입니다. 똑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덴티컬 트윈스를 뭐라고 한다고 해요? 일란스러워 쌍둥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이덴티컬 트윈스라는 아이덴타피케이션의 예효용성은 예고 예효용성은 예입니다. 알았지? 아이덴티컬 트윈스를 뭐라고 한다고 해요? 일란스러워 쌍둥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신원증명 가능한. 신원증명할 수 있는. 신원증명 가능한. 신원증명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됩니다. 아이덴터파이가, 왜 이거 개봉자가 없었대요? 아이덴터파이가, 윗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덴터파이이드 혹은 아이덴터파이뮤이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동일시아가 되죠, 동일시아. 똑같이 생겨요. 아이덴타파이 위드 혹은 아이덴타파이 A위드 이렇게 쓰게 되면 동일시하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아이덴타파이 A위드 하면 A와 B를 동일시하다. 아이덴타파이과 확인하다, 목격하다, 증명하다의 뜻이지만 위드만 만나게 되면 뜻이 동일시하다고 바뀌어 버려야 돼요.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 아이덴타파이의 데플리션 이것도 A위드 B 아 A 데플리션 오브 A위드 B 이렇게 써버리면 A와 B를 동일시하는 각 이란 뜻이 됩니다. 알았죠? 이거를 수능 지문 한 문제에 다 나와있습니다. 이 강화가 이때 불승님이었습니다. 알았죠? 아이덴타파이라는 단어 너 얼마나 알고 있어? 라고 지문 하나의 이 단어를 다 출제했었습니다. 알았죠? 그때부터 내가 이거 애를 가르치기 시키세요. 알았지? 이거 다 알아주셔야 돼요. 다 필수거든요. 알았죠? 여백에 써놓을 수 있으면 좀 써놓으세요. 스플레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플레인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스플레인도 조심하시고 중요한 어휘입니다. 숨을 기초 들어서 꼭 보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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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여러분도 수능을 보게 될 텐데 수능에서 영어는 무조건 어휘싸움이라고 알았지. 어휘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영아 손 안 아프니? 손 너 그렇게 쓰면 안 아파? 쉽게 표현해줄 거 같은데 괜찮아? 지금 저번에선 괜찮겠다든지? 난 너 그렇게 쓸 거 저번에 좀 보고 되게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볼수록 신기해. 수능평가를 얼마나 다 맞췄습니까? 계속 남아있어요? 안 한다고 그래. 꼭 알아두세요. 어휘일이에요. 하지마 주워도 되냐? 여기에서 썼놨어요. 썼어? 여기 다 썼놨어요. 어휘는 좀 알아주시고요. 자 다시 봐봅시다. 우리는 종종 친구를 선택합니다. 에스 보러서 aware of expanding 스펠링 좀 받으시고요. 확장하는 방식으로써 이 단어에 대해 설명 안해 써놨습니다. our sense of identity 우리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방법으로써 스펠링 꼭 받으세요. beyond 얼 떼어놨어요. 우리 가족을 떼어놨어요. 우리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아니면 확장하는 방법으로써 친구를 우리는 종종 선택합니다. 됐습니까? 자 아래 어휘 좀 갑시다. expand 는 동사로 확장하다고 해석하나요. 파생어로는 명사형은 expansion 모르는 어리도 꼭 체크하세요. 확장 확대 expense 는 광화랑 공화 행사형은 expensive 폭발전해요. 확장하는 거니까 그 다음 expandable 는 확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ul 단어는 expand 나와있네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expend 는요. 스펜드랑 같은 단어입니다. 쓰다 소비하다 했듯이 현나의 같은 단어입니다. expend 똥시가 에너지 여력등을 쏟다 뜨린다 로렉스한다 파생어로는 명사형은 expense 비용이란 말이에요. 다 알 겁니다. 비용 행사형은 expense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요? 비싸게 해주세요. 됐습니까? 아 그래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되니까 꼭 체크하십시오. 됐나요? 그 다음 갑니다. 하여튼 우리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걸 확장하는데 있어서 누구요? 가족을 뛰어넘어서 친구를 선택합니다. as a research 연결을 체크하세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친구를 확대 친구 내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족을 뛰어넘어서 친구를 선택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결과 내가 연결을 돌아오는 것은 왜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연결은 자체론인지 시험에 대해서는 안되요. 알았죠? 뭐요? 문장 끼워넣기 됐어? 문장 순서 이거 조심하시라고요. 알았죠? 그 결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족을 뛰어넘어서 친구를 선택하니까 그 결과 그러니까 바로 여기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 The pressure 압박 To confirm 이것도 다른 법칙을 가지고 confirm 순응하다 알았지? 여기 아래에도 써놨는데 순응하다 따르다 이 뜻입니다. C-O-N-F-I-R-M 은 뭡니까? Confirm 확인하다 이 뜻입니다. 스펠링 잘 받으세요. 알았죠? 이건 따르다 순응하다 이 뜻입니다. 압박입니다. 무슨 압박이며 따라야 한다라는 압박입니다. The standards 기준 and expectation 기대 기준들과 기대 따라야 한다라는 압박 Of friends 누구? 친구들의 기준 친구들의 기대 And other social groups 다른 사회적인 그룹들의 기준과 기대 에 따라야 한다라는 압박이 봉사 여기 있습니다. Is likely to Be likely to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e intense 뭐?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ense는 강화시키려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intense 아래 담아요. Confirm to 명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명사 standards하고 excitation이 나와있네요. 명사는 자동사일 때 명사에 따로다 순응하다라고 하십니다. 타동사로 쓰일 때는 confirm to 와 같은 형태로 a를 비해 일치시키다 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confirm to 다음에 to는 여기 정사로 쓰여서 어디 어디에 순응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 또래는 사귀었어. 그래서 내 존재가 내 정체성을 알리려고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의 기준이 있고 얘네들의 기대에 부은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내 긴장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냥 병원에 공부할 겁니다. 나도 해봐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내가 전라 칠한 애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따라가야 돼. 거기서 내가 안 간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알았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갑자기 누가 나와요? Judith Rich Harris 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너네들이 글을 쓴다고 생각해봐. 내가 뭔가 주장을 했어.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믿고 따를까? 아니 내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논글을 제시해요.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유명한 사람 본 것 같아요. 나는 처음 들어보지만 하여튼 Judith Rich Harris 라는 사람 Who? 중격 공개인 것을 체크하시고 Is Yet A Developmental Psychologist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인 Judith Rich Harris 라는 사람은 Argus 주장합니다. 여기가 문법 답이었어. 그러지 않나요? 여기가 Argueing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문제 그지 여기가 Argueing 써있어서 그래서 분사할 수는 안 되죠. 준동사할 수는 안 돼요. 왜요? 여기 주로 나와있으면 동사로 따라와야겠죠. 이게 동사로 치지 않으면 뒤에 동사로 볼 것들이 없습니다. 흔히 그래서 여기 동사자리가 가기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됐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세 목적어제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구영 뒤에서 몇 번 정도 나와야겠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Three Main Forces 세 개의 주된 힘드기 shape 형성한다고 Our Begah와 같은 우리의 발달을 형성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야겠네? Three Main Forces 뒤에 설명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세 개의 주된 힘들이 뭔데요? Personal Temperament 내용상 중요하니까 세 가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 Personal 개인적인 Temperament Temperament Temperament는 기질, 성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기질 우리의 부모 우리의 또래 우리의 또래 이 세 가지 힘이 우리의 발달을 형성한다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질 탁월한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는 영향 그 다음 또래의 영향 이거 세 가지 됐나요? 강력하네요. 여기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그 힘 얘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요. The influence of a peers 또래들의 영향 She are peers 삽입된 겁니다. 바로 살짝 볶으시면 되고 그녀는 주장합니다. 또래의 압박은 아 영향은 Influencer 중어라서 It 써야 됩니다. 알았지? 그녀가 주장하기로 또래의 영향은 Is much stronger Much 는 Be욱 강조 훨씬이라듯이 Even far Still Volation 훨씬 더 강합니다. Then 뭐보다도 여기 나와요. 우리 아빠의 예측에 맞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Be욱부 문장은 항상 서술형 조심하시는 거라고 알았지? 부모의 그것보다 부모의 그것이 말하는 건 The influence 를 갖는 말라고 했습니다. 단수라서 Death로 받으셔야 됩니다. It 쓰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꼭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아래에 써있죠. Death of Helens에서 Death은 The influence 그래서 대명상 Death로 받아야 됩니다. It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강조했습니다. It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요. The world 세계 세상 대책하시고요. 주어 동상 되는 게 목적 없네요. 목적격 공유하면서 Death of Helens Death of Helens Death of Helens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계 Feed their peers 그들의 또래들과 그들의 또래들과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상은 She says 여기도 번호로 묶으시고요. 알았죠? 그녀가 말하기로 또래 아이들과 아이들이 공유하는 또래 친구들과 공유하는 아이들이 공유하는 그 세상은 세상이 주어 Is다. 감사합니다. Is 바로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What shapes 형성하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What은 항상 시험이다. 그랬지? 됐으면 안 돼. 위치서도 안 돼. 굳이 바꿨을 때면 더 띵 위치나 더 띵 넷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호 자료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뒤에 주어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명사절입니다. 알았죠? Sheeps가 바로 나오고 뒤에 목자가 나오고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들의 친구와 함께 그들이 공유하는 세계 됐어? 아 그게 바로 그들의 행동을 형성한다. Ending of Modifies 단어 몰랐음에 호환하시고 바꾸다 변경하다 바꾸다 변경하다 그 다음 변경하는 것입니다. 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하는 것입니다. 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그 특성들을 추정하는 겁니다.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nding of Hands 헨스 헨스는 따라서 그래서 그로브로라는 연결합니다. 알았죠? 헨스 됐어요? 연결해요. 그래서 또 병렬 비타민스 결정합니다. The sort of people 어떤 종류의 사람을 결정합니다. They will be 그들이 될 보호가 없어요. 이거 이제 복격관계대명사 복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복격은 안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복격은 주격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근데 이름은 복격관계대명사고 주격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보호가 없어요. 그들이 될 비는 대단히 뜻입니다. 그들이 될 어떤 종류의 사람을 결정합니다. 왜? 뭐 했을 때?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냥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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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까 서술용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됐나요?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이행도 먼저 하시고 문장 오셔야 됩니다. 이 대승보다 목적적 공개되는 형사 뒤에 목적은 없어 그래서 그들의 친구들과 아이들이 정리하는 3개는 사비 피로폼 이즈 The world 가 어떠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입니다.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그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냥 엔드리고 따라서 그래서 Determine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은 그들이 될 그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냥 영접하려면 확인되니까 금전 받으세요. 알았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여자의 발의 인용문입니다. 아래 틱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Share A with Up with 얘기하자면 A와 B를 공유하다를 때 믿었습니다. A를 B와 공유하다. 이 글에서는 That children share with their peers 형태로 쓰였는데 Share의 목적어 대신에 목적격국에 대해서 할 때 있어요.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믿음이 바로 붙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They were born with 에서 부문에 대한 설명으로 원래 문장은 The characteristics And they were born With the characteristics 어떻게? 접속사 And와 선행사와 동일해당한 전지사의 목적어 The characteristics 가 뒤에 생략되어 있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하 위치로 표현하면 난관하라. The characteristics That they were born with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써있는거죠. 이 때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신 생략되면 The characteristics They were born with 가 만들어집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 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때 전지사 위드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선행사에 The characteristics 가 전지사 위드의 목적으로 쓰이면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가 공맥상 적절하기 때문에 전지사 위드를 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설명이기니까 이해가 안가면 선생님께 찾아오려 그래서 니네들이 난데 찾아왔으니까 다시 설명해주세요. 이거 잘 봐야되요. 여기 여기 위드가 있습니다. 알았지? 위드 다음에 더 캐릭터 리스틱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빼고 목적격 관계되면서 개설 써준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어. 그 다음 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할 수 있군요. 어... 어... 이거 설명 다 써놨는데?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기 위치 써도 되거든요? 뭐 이것만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요. 여기 위드 으로 써줄 수 있다고 하잖아. 대 대신에 그럼 여기 위드 여기 앞으로 올 수도 있어. 이해됐어? 위드 위치 써줘도 됩니다. 알았죠? 그치? 변수를 얘기해 줄게요. 첫번째 위드 위치 됩니다. 아이씨 위치 보자. 이거 되구요. 2번 위치 써주고 위드 맨 마지막으로 써도 됩니다. 됐나요? 3번 위드 위치를 쓰게되면 생략 불가능해요. 앞에 전사가 있으면요. 됐나요? 위드 위치 쓰면 생략 못해요. 알았어요. 전사 앞에 있으면요. 알았죠. 하지만 졸린구나. 피곤하잖아. 어? 생략 불가능해요. 알아주시고요. 됐나요? 앞에 데이 생략 됐다고 그랬는데 위드가 앞으로 와서 위드 됐으면 이거 안됩니다. 알았지? 대답된 전사 못 씁니다. 알았죠? 변수들입니다. 변수들. 알았지? 바꿨으면 이거밖에 안되요. 알았죠? 됐냐? 어? 뭐는 되고 뭐는 안되고 꼭 알아주시고요. 전사가 떨어질 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치나 됐으면 알았죠? 전사가 맨 뒤로 왔을 때만 생략하는게 그니? 써줘도 되고 생략합니다. 됐나요? 요거는 좀 조심하십시오. 바꿔서 그래서 우리 은장 다 봤고요. 네. 마지막 은장 조심하세요. 알았죠? 컴퍼런트는 기질이란다는데 이거 필수공입니다. 알았지? 알았지? 기질, 성질 갖고 태어난거니까요. 자, 부모와 가족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주제, 하지만 요소 중요한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우리에게 더 강한 영향을 끼친다. 그 다음, 우리는 센서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친구들을 통해서 expand, 스펙링 조심하세요. 확장하고 우리는 친구와 다른 사회 집단에 부합해야 된다는 컨펌, 수명해야 된다는 따라야 된다는 프레셔를 확보하십니다. 발달심리학자는 personal temperaments 개인적인 기질이 부모, 또래들이 우리의 리버너드 발달을 쉐입으로 형성하는 세 가지 주의한 힘이라고 주장했다. 세 가지, 먼지도 내용상 중요하고 알아 두시고 더, influence of peers 또래의 영향력은 부모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했다. 세 가지 힘 중에 더 강한게 또래라고 했나요? 여러분도 했거든요. 외학교론 아이들이 친구와 세상을 by sharing,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행동과 culture, 특성을 shape, 형성하고 그 다음 수정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알았죠? 행동도 바꿔주게 해주고요. 그들의 특성도 바꿔버리고요. 됐나요? 행동까지 수정해버린다. 알았죠? 뭔가 떨려가는지 결과적으로 이해하면 아이가 미리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항상 이해하면 되고요. 친구 잘 만나야 돼. 됐어?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알았지? 아무나 사귀면 안 돼. 알았냐? 응. 친구가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뭐야? 맹자 엄마가 이사다니고 알았지? 어쩔 수 없는 거야. 알았지? 물론 친구는 아니지만 그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하죠. 알았죠? 여러분 나와 고등학교 선택할 때 여러 가지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대중고를 가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죠. 왜? 공부하는 분위기는 맞습니까? 그렇지? 근데 가면 대학 가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적절한 선택이라는 고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됐지? 왜냐면 대신 가면 내신 대학이 힘들다는 걸 다 아니다. 그렇지? 어. 그런데 또 가고 싶은 생각도 돼요. 어차피 선택은 다 된 거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되는 건 필요 없지만 그래서 여전히 외고나 과고 관련 애들 거에 가서 내신을 잘 못 딸 거야 라는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학습 분위기 그다음에 좋은 친구들 왜냐? 아니 부모들이 왜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만들어 주려고 해 말하냐? 대신으로 가는 이유가 없는데 교육 여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동창이 삼성전자 사장마들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얼마나 좋냐? 그거 안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 당연히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 차가 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언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처형이라고 그러죠 와이프의 친언니인가 이번에 이사를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용인 쪽으로 이사를 가세요 왜냐면 걔네들 아들 쌍둥이거든요 덕이들 일 안 쓰는 쌍둥이인데 느리들어 나이가 똑같아 고등학생이야 고1이야 둘 다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둘 다 낫노분들이야 그래서 왜 꼴을 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어디를 갔냐는 거야 이웃 고등학교로 가세요 여기 혹시 들어갔습니까? 용인야에 있는 특수학교입니다 근데 부모들이 다 교수 연예인들이야 알았죠? 면접과에 다 젖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면접과에 그래서 뽑았는데 뽑혔어 이웃 중학교는 떨어졌어요 둘 다 근데 이웃 고등학교는 붙었습니다 근데 왜 꼴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사는 곳이 서촌동인데 여기 내가 생방에 들어갔잖아 군당에 들어갔잖아 이쪽으로 이사까지 간 거야 말 없죠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는 설자 그렇게까지 해들리는 이유는 안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관점은 다 다르니까 그렇지? 근데 좋은 학교 들어갔어 이런 각 써도 써야 되는데 학원 안닿냐 사교육 금지 과연 안 돼요? 과연 안 돼요? 한 학년에 90명 있다든가 100명 있다든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사실 내 마을가지는 평범한 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는 튀잖아 이거 그게 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난 철형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 3단계 출제 가능이요 어휘축 아까도 어휘 얘기했었잖아요 문장 삽입 깨워넣기 어떤 거요? 연결어있는 것들이요 됐나요? 문장 삽입 조심 순서 그래서 순서까지 그 다음 누가라는 문장 내용일지 물일지 그 다음 어법축 내 거 수록합니다 그 다음 서실력까지도 낼 수 있습니다 요약문요 아까 위에서 집어준 대로 친구의 영향력이 제일 강력하다 이거요 됐냐 이렇게 아니 은재야 벌릴 거면 다 추억해 또 미국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영업도 잘하는데 좋아하는 중요한 것은 피아노도 잘 쳐 아이새끼들이 너무 잘해 너무 잘 키우게 된거죠 너무 잘 키우게 된거죠 공모 할머니가 공모 할머니가 공모 할머니가 공모 할머니가 공모 할머니가 뭐야? 공모 할머니가 공모 할머니가 주인공장자한테 그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신의 과부하게 이야기를 말이 없어여 아 예 토마 할머니가 네 그렇게 해요 했어요 프로 꼭 풀어주세요 으 소속을 좀 아세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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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거의 내용이 들려요 그런 거 외국에서 들어가면 각 과당 2개씩입니다. 그래서 총 4개입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고 싸워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알았죠? 그게 더 중요해. 알겠어? 그리고 답을 맞는데? 50% 이건 이해가 안 나. 그럼 무조건 질문하시오. 알았죠? 알고 넘어가야 돼. 다음 속에도 오면 또 문제 나눠드릴 겁니다. 알았죠? 주는 거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문제 풀면서 안개하셔야 돼요. 네? 잠깐만 소중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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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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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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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가 그지같은 이유가 다의 어라사라고 하잖아요. 다의 어라사라는 뜻이 많아서요. 리절브는 첫번째는 예약하자의 뜻이지만 두번째는 비축하다의 뜻이 있어요. 뜻은 비축하다. 세번째는 유보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뒤로 미루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축하다의 뜻이니까 바로 뜻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에너지 비축으로써 사용하는 이유에서 When needed. When도 접속사인데 주호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이기가 중요합니다. 필요로 해질 때입니다. 에너지가 필요로 해질 때입니다. 에너지가 필요로 해질 때입니다. 그래서 EVs가 생략했던 것입니다. 알았죠? 에너지가 필요로 해질 때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로 해질 때 에너지의 비축으로써 사용하기 위해 됐나요? 그 다음은요. DVD, ED 꼭 조심하세요. 알았죠? 안에 가봅시다. TV요. That's why 주호동사는 그것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그래서 너머한다고 해석합니다. 선생님 항상 그래서 라고 해석합니다. 알았죠? 이그저스트 댐에서 댐은 댐이 있습니다. 이그저스트는 소진시키다. 기증맥자랑을 받으라. 이것으로 사용됩니다. 내가 이번 명산은 배기가스에 있는 것도 같이 알아보라고 했죠? 비출려서 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지 다릅니다. 자 포인트에서 갑시다. 앞 내용이 간단하게 경우 내가 몸 전체 에너지 65%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잠을 자고 체지방을 보유하며 그 보유된 에너지를 내의 성장과 유지에 사용한다는 결과적 내용이 나왔다. 앞 문장과 인과 안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문장 삽입이나 순서별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꼭 체크하시고 중요한 것이죠. 문제되면 그래서 that's why 들어가 있으나 that's because 들어가 있으면 항상 문장끼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알았고 그 다음요. our muscles 우리의 근육들은 use 사용합니다. 입은 또 비옥한 점이에요. 훨씬 more of our energy 우리의 에너지 중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 근육들은요. about 뭐에 대해서? a quarter quarter는 4분의 1이죠. other total 전체 약 4분의 1 정도 about은 약 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부삽니다. 알았죠? 약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 4분의 1을 우리의 에너지로 훨씬 더 사용합니다. 그 하지만 we have a lot of muscles 우리는 많은 근육들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a quarter of the total of the system 이 근육에서는 a quarter of the total of the system 전체 25% 전체 25% 더 포인트에서요. 앞 문장은 간단하게 뇌 사용의 경우는 살펴봅니다. 이 문장은 우리의 근육의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과 연결, 접속사인 one, the other, hands 를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에 갔을 때는 있겠지만 앞부분에 접속사가 없었지만 문맥적으로 추론당하는 부분은 출제할 경우에 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알맞은 대로 그냥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실제로 파일 유닛 파일은 마디아의 뜻입니다. 문장의 단위 물질의 단위 인나마 뇌 뇌 뇌 유지 사용합니다. 바이빼 비움 강조해요. 훨씬 더 에너지 더 에너지 더 바이빼 비교극을 관련될 때는 훨씬입니다. 알았죠? 바이파도 가능합니다. 미국 강조에요. 됐나요? That means 그것을 의미합니다. That means 그것을 의미합니다. That's 목적어적에 이끄는 접속사 된만세 강읍이라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That brain, 뭐를 의미하냐면 It's the most expensive, 비용이 가장 비싸다는 것을 우리의 기관들 중에서 기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은 내는 수선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았죠? 여기 직역이랑 아래 의역이랑 비교해서 같이 보세요. 알았죠? 하지만, It, 됩니다. 나는 또한, Marvelous Artificial. 여기서 페이지에 내가 몰랐다는 부분인데 Marvelous의 놀랍도록 액션, 효율적입니다. 비도사대에는 혈연사 써야 되고요. 얘는 예수식하려고 나왔으니까 구사 꼭 써야 되고요. 됐나요? 그래서 놀랍도록 효율적입니다. 이 시간에 기분만 내야 되고요. 뭐가 효율적인지 한번 봅시다. Our brains, 우리의 내내, require 필요로 합니다. Only, 단지, 오로지, about, 약 400cal, 400cal의 에너지. 하루에, 하루에, 하루에 약 400cal의 에너지를 단지 필요로 하는데 About, 뭐랑 같은, About the same as we get. 우리가 얻는 것과 거의 똑같은. The same as, 조심하세요. As 자리에 댄서 놓고 만날 테니까 많이 물어봐요. 알았죠? The same as 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과 똑같은 것. From what? 블루베리 머핀. 블루베리 머핀? 별로 안 통한 건데. 블루베리 머핀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약 똑같은 하루에 약 400cal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팁 보세요. The same as we get. As는 관계되면서 약하는 유사관계되면서. 이런 말 몰라도 되는데 하여튼 관계되면사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As가 유사관계되면사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관계되면사랑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봐봐. 위가 죽어져요. 게시도 없습니다. 뒤에 목소도 없어요. 글쎄요. 목적의 관계되면사랑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 비슷하다, 관계되면사랑. 그래서 유사관계되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을 얻는, 목적을 얻는 사입니다. 우리가 얻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목표에서 얻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4배벨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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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 작동, 작동시키기를 많이 써서 못하네요. 알았죠? 너의 랩탑을 작동시켜 보세요. 24시간 동안. 오늘 머핀, 머핀 같이. 그리고 C 알아보세요. 명령문 두 개네요. 됐어요? 명령문 통해. C 알아보세요. How far you get. How far까지 의문상 유주어 갯 공유사입니다. 그래서 의, 주, 공유입니다. 네가 얼마나 멀리 갯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됐나요? 여기서 해석이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트북을 위해 인간의 두뇌의 비행인지를 생각해봐라. 인간의 뇌는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하도록 만드는 매우 중요한 장기기관이다. 그리고 마치 이런 기능을 노트북에게 비유합니다. 즉 노트북은 400칼로리의 에너지는 얼마 못가서 멈춰버리지만 내 하루에 400칼로리의 에너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여러가지 면들을 기초하면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얻는 에너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따져보면 얼마 안된다. 내가 하는 역할을 따져본다. 됐나요? 그래서 효율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우리 뇌는 노트북보다 더 뛰어나죠. 더 뛰어난 일을 하는데 블루베리 먹힌 칼로리 가지고는 어떤 노트북이나 어떤 장소도 작동시킬 수 없어요. 근데 그 정도만으로 작동하는 거 보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뇌가요. 됐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 구조 분석 가봅시다. The Brain 뇌의 몸무게의 2%는 메이크업 차지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 유지를 사용한다. 신생아에 대한 그로스 성장을 위해서 전체 에너지 65% 사용하며 민원의 S&P는 계속 하루종일 척판사는가?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머슬 근육은 전체 에너지 중에 약 4%를 사용하지만 무른 근육을 많이 갖고 있기 수치는 당연하다. 근육 많이 있으니까요. 이만큼 승부 적당한다. 의약결은 내는 다른 기관들의 물질가리당 에너지 소모가 머스티 익스페싱은 가장 많다. 하지만 가장 많긴 하지만 놀랍도록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이유가 뭐냐? 내가 노트북 같은 성능을 하지만 400kcal의 에너지 성장을 필요로 한다. 이름만? 에어피사식 효율성이 좋았다. 그냥 400kcal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함축, 의미, 출원 왜? 노트북 부분이요. 했나요? 그 다음에 문장 키모넣기 순서 내용 읽지, 부르지 무관한 문장 엇법으로 낼 건 별로 안 보여요. 알았죠? 한번 읽어보세요.